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금 노정 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금 노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가난한 정탐에 실패함으로써 다시금 40년간을 광야에서 표류하다가 마침내 가데스바니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40년간의 광야 표류 중에 당시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표류하는 동안 그들은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시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은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가데스바니아를 출발하는 것으로써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과 순종으로서 성막을 받들고 모세를 따라서 가난으로 들어가면 그때의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에 있어서의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이 세워짐으로써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기간을 뜻 앞에 세우지 못하고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가난으로 들어가면 실체의 기대를 이룰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할 중심인물인 모세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격분하여 혈기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한 번 쳐서 물을 내어야 할 것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한 번 쳐야 할 반석을 두 번 쳤기 때문에 반석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그는 약속받은 가난 복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하고 비참한 지도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석은 십계명을 새긴 석판의 뿌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지 못하는 타락한 아담의 입장에 있는 반석을 한 번 쳐서 샘물을 내는 것은 복귀된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생명수로 인류를 살리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며마 복귀된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또다시 사탄이 직접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후에 하나님은 불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여 매단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해와를 타락시킨 옛뱀 곧 사탄을 상징하였고 장대 끝에 매단 구리뱀은 장차 하늘뱀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가난을 바라보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요수와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와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열이고성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따위서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기생 라합이 당시 정보에 밝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들이 열이고성에 왔을 때 열이고 상황을 말해주며 목숨 걸고 열이고 왕의 사람을 속이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피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를 하였고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믿음으로 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녹드이다 라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선조들이 지은 죄를 당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와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3.1노정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 후 법괴를 앞장세워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요당강을 갈라 건넜습니다 여호와의 은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당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넌이라 이것은 장차오실 예수님과 성신 앞에 죄악 세상이 선악으로 분립되고 심판을 받은 후 성도들이 세계적 가난에 입성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당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은 법괴가 선자리에서 열두 지파의 대표가 나와 돌 열두 개를 취하여 유숙할 곳인 길갈에 세워 그 표징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하나로 뭉칠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전체가 한례를 행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은 다 한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는 한례를 그때까지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입성하기 전에 그들은 한례로 성별하여 사탕과의 분립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열이고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괴 곧 법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나팔붙는 7인의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부대는 법괴 뒤를 따랐습니다 6일간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제7일째는 7명의 제사장이 7바퀴를 돌면서 7회의 나팔 소리를 끝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외치고 이에 백성들이 호응하여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그렇게 경고해 보였던 열이고성이 와르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와여 하늘과 땅 사이의 사탄 장벽이 무너질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베토론 싸움에서 19 왕 메롬 전투에서 12 왕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방의 왕들을 굴복시키시고 지상천국을 이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결국 3차에 걸친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을 통하여 43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 출애굽한 이래 40년간 광야에서 혹독한 기후 조건 배고픔, 목마름,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생활을 보낸 뒤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난에 드디어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 입성 후 여호수아는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고 가난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사탄편에 대결할 수 있는 한할편에 왕국을 건설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에 들어간 이세 이스라엘도 차첨 불신으로 흐르게 되어 섭리는 예수님까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의 모세노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셔서 하나의 절대적인 목적을 지향하며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모세노정은 인간의 책임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그 인간을 중심한 하나님의 예정 성사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 책임분담에 대해서는 간섭지 않으시고 그 결과만을 보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큰 사명을 진 사람일수록 그에게 주는 시험도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시련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소망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또 인내하며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